오늘은 소바면 만들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끊어지지 않는 면발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면 만들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기술적 요소가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바면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끊어지지 않는 면발의 비밀은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재면 과정에서 밀가루의 종류, 신선도, 물의 양, 그리고 삼기 기술 등의 다양한 변수가 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초보자들이 자주 겪는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바면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정보와 비법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끊어지지 않는 면발의 비밀에 대한 완벽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타재면에서 소바면을 삶으면 끊어진다 라는 질문은 수타재면. 인구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궁금증입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삼문 상황에 대한 것은 물론, 실제로 면이 끊어지는 이유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바면을 만들었지만 끊어졌다 라는 아쉬움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바면. 삼문 과정과 재면 전체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끊어짐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어떤 밀가루 종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면을 삶을 때 끊어진다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는 소바면 만들기가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밀가루 종류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물이 밀가루의 글루텐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력분은 칼국수, 우동 등 다양한 국수에 적합해 많이들 사용하지만, 많은 재면 초보자들은 더 강한 연결을 원해 강력분을 사용합니다. 강력분을 사용할 때는 중력분보다 더 많은 가수량이 필요합니다. 중력분과 강력분의 가수량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소바면은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비해 소량의 수분 차이도 끊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Q. 메밀가루의 종류와 신선도가 재면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한 메밀가루는 그렇지 않은 메밀가루보다 더 많은 물을 흡수합니다. 물은 밀가루의 글루텐을 활성화시키고 또, 메밀가루와 서로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루의 신선도, 재면실의 온도, 습도 등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메밀가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열처리한 가루인지, 핀밀 재분, 롤 재분, 맷돌 재분인지에 따라 재면 기술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재분 방법의 차이는 메밀가루의 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분말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분소의 재분 방법과 분말의 굵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굵기 차이조차 소바면 만들기에서 끊어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답변 A. 식당이나 집에서 만드는 소바면에 대한 궁금증은? 초보의 실패. 제가 겪은 실패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반죽 횟수, 힘 조절, 밀대 사용법, 삶기 과정에서의 실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삶는 단계는 초보자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 과정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타 재면은 마지막 단계인 삶기까지 710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KTX 고속 열차처럼 여러 객차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중 어느 한 곳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결이 견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소바면 만들기는 단순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교한 기술 과정입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의 종류, 신선도, 물의 양, 온도 및 습도 등 다양한 변수가 소바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면발이 끊어지는 문제는 여러 요소들의 조화가 깨졌을 때 발생하므로, 각 단계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끊어지지 않는 면의 비밀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소바 장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수타 소바. 그 매력에 빠져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로 문의 주세요. 블로그 댓글을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